오늘은 나오실 때 휴대하기 편한 우산과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양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돼 요란스러울 수 있겠고요. 밤이 되면 강원 산지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한때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도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동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어서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4.3도, 울산 1.5도, 광고 4.5도, 광고 4.5도. 광고 4.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은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춥겠지만 이후로는 곧바로 기온이 크게 올라 주말 사이에는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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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